사무엘아 24장 여왁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유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유압이 왕께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왁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유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유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유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티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단야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에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오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와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칠령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취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와께 아래여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인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우소서하며 다윗이 여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움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와께 재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래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래되 왕의 하나님 여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세겔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24장 말씀으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를 끝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지 또 지도자는 과연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개시의 음성 또 삶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삶의 말년에 그가 겪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겪었던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인 쿠테타를 일으킨 것일 것입니다 그로말미함에서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세바의 반역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딱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의 나이가 67세 정도 되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70세에 죽으니까 죽기 3년 전에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내가 마라톤이 한 40키로 되나요 40키로의 시간들을 다 뛰었다고 해서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아서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정말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간에 만약 내가 결승점이 보인다고 해서 설렁설렁 기어가거나 혹은 그냥 중간에 다른 데로 빠져버리거나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70평생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그때 큰 실수를 하더라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 큰 실수가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바세바와의 가늠 사건이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왁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하백이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호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국기나 민수기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에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출애국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의 수가 얼마가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한 하나님이 모든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군사의 조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개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일이 지시되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구의 수를 개수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분명한 동기와 그런 의도,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국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인구를 개수할 때 제사장의 주관 가운데서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속전을 내야 된다 개수 받는 사람이 속전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속전을 낸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 것 또한 이제 어엿한 일원으로 개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이 개수의 근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 군사령관 유업이 인구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 속전을 내는 일도 없었겠죠 방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인구 개수는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수를 보고하라 여기서 사용된 이 원어가 파카드라는 원어인데 이건 군사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지금 인구를 개수하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수를 파악하자 그리고 군사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자 그래서 나의 그 보조가 내 권저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인구를 군사의 수를 개수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큰 문제입니다 다윗이 지금 중요한 것을 자신의 생의 마지막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군사력으로 왔습니까? 자기 재력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군사들의 수를 가지고 전쟁을 치뤄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겨우 600명의 수가 함께하고 있었죠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길 때에도 압살롬의 군대의 수에 비하면 정말로 턱없이 모자란 수를 가지고 전쟁을 치뤘습니다 한 번도 군사의 수를 가지고 전쟁을 싸워서 이긴 적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은혜로 모든 시간들을 지나놓고 태평성대를 이루자 이제 내가 세상 왕의 그 세상 그런 제국의 왕들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자를 지키겠다 어림이 없는 약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착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자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내 힘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지혜였습니까? 내가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주님의 손길 아니셨습니까?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잃는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시 한 번 그러한 어려운 쿠데타를 당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겠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 번 볼까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격동시키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요 부축이다 혹은 사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다시 한 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사주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주시려고 하는 것도 좀 왜 그러신지 이해가 안 되는 면이고 뿐만 아니라 그로말미야마 다윗을 시켜서 이 충동을 하도록 다윗의 그 충동을 주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사주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주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벌주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신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에 대한 평행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사탄까지 등장합니다 자 그럼요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전후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태평성대의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다윗의 때 가장 강성했을 때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참 중요해 우리의 힘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계속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해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위기를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는 순간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바로 왕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동일한 충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백성들의 마음처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중첩되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 나라가 참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고 하나님은 사단이 그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걸 막지 않으셨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그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뽑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치인은요 그 사람의 국민의 수준을 대변합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수준이나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을 다윗이 사실은 막았어야 됐겠죠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지 않으셨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길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충동이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요압이 항의를 합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하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백배나 더 많은 군사들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영원 무궁토록 번영하게 하실 하나님이실 텐데 어찌 왕이 교만하여서 이 숫자 노름에 빠져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십니까 누가요? 요압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요압이 오늘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에 빠지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쇠석의 영의 마음 가운데 충동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경고 성령의 경고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압이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아니 어찌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오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 나가고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요압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도 다윗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재촉했다 뭘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밀어붙였다는 것이죠 푸쉬했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냐 나가서 술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흩어져서 술을 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술을 세웠는데 총 기간이 얼마 들었는데 보니까 약 9개월 21일 걸렸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총 인구의 수를 개수하니 그러니까 칼을 뺄 수 있는 군사력의 수가 130만 명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군사의 수가 6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두 배나 넘는 군사력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 보고를 듣고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 보고를 듣고 마음에 참 두둑했을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대단한 왕이 되었구나 참 뿌듯하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구나 또한 나의 왕위가 안전할 것이구나 라고 그가 잠깐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숫자를 가지고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숫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숫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개수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숫자를 통해서 세속의 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숫자가 얼마큼 되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온 거, 그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죠 숫자가 없어서 힘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이끌어온 것이었지 규모가 얼마가 됐다, 숫자가 얼마나 많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세속의 영은, 이 세상은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총명합니다 천재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기 시작하면 학교방 갔다 오면 애들이 등급으로 매겨집니다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우리 애들이 무슨 한우입니까? 애들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항하지 않아요 나는 1등급이래, 나는 2등급이래 부모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권유린인데 부모들도 내 아들이 2등급이요 아이들이 뭐 에이뿌뿔, 정말 마블링이 좋은 아누처럼 그렇게 애들한테 대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그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등급 아이들이 그게 진짜 1등급 아이들입니까? 아이들이 뭐 3등급, 4등급 아이들이면 그 아이들은 정말 형편없는 아이들입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귀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플러스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나갑니다 회사를 나갑니다 회사를 나갑니다 회사를 나갑니다 회사를 나갑니다 연봉과 등급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얼만큼 연봉을 받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파트는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 차는 어떤 클래스를 몰고 다니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 사람이 그 숫자를 가지고 정의가 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물리쳐버리고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도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교회 부지는 몇 평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숫자로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숫자로 매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과 사명 숫자로 평가가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누구를 10으로 사랑해라 누구는 2로 사랑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거기에 착각이 빠졌다는 것이죠 큰 규모의 숫자가 되면 군대가 크면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분들 없습니까? 그 함정에 빠져있는 분들 없습니까? 숫자의 함정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영이 그 숫자 뒤에서 우리를 목매게 만들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다함없는 사랑으로 무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숫자로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그냥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남들에 대해서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 없어야 될 것이다 자, 다윗은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찔림이 없다 이거 큰 잘못이죠 잘못을 저질렀는데 남편한테 혹은 아내에게 서로 정말 마음에 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서로 시험 듣는 이야기를 했는데 두 발 뻗고 코 드르렁 그리면서 잠잘 수 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민감합니다 바람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책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조치를 경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로야금 고통스럽지만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옵션을 말씀하시는데요 갓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갓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느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을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옵션이죠 하나는 7년의 기간 두 번째는 석 달간의 대적들에게 쫓기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3일간의 온역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7년간의 기근 이전의 3년 동안의 기근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겪었던 3년의 기근 생각나시죠 7년의 기근은 그의 두 배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운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세기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율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만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석 달간 대적에게 쫓기는 이 일은 내가 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간의 온역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3일을 온전히 채웠는지 혹은 며칠을 채우고 하루 이틀을 채우고 나서 중간에 멈췄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날 아침부터 해서 첫날 아침부터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온역이 온 땅을 덮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보니까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다윗이 인구소사를 했던 그 모든 범위 안에서 그 모든 온역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죽었던 사람이 술을 보니까 7만 명이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이스라엘으로 휩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극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모든 성읍들 시골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온역 가운데 있고 지금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겪어보셔서 아시지만요 시골의 어떤 도시에서는 무슨 코로나가 돌들어도 별로 별로 가념이 안 됩니다 서로 서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만약 이런 전염병이 퍼졌다 그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전염병이 퍼졌다 그럼 진짜 큰일이 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사가 이제 온역을 가지고 심판을 가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류치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섰는지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니 그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바짝 엎드려 회개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관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제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왜 백성을 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백성이 범죄했죠 하나님 백성의 범죄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동일한 죄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였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그런 마음가운데로 나가고 있었기에 이 심판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건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도자이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님이 장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합니다 나라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대통령과 또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그들이 지도자이고 그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다윗은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5절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재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였지만 이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에 다장마당에서 여우아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타장마당에서 재단을 쌓으려고 하니 아라우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찌 내 밭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재물도 그렇고 이 마당도 그렇고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이것을 내가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우아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세길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우아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우아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그냥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림으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진지와는 관계가 없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만 만족되어야만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타장마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타장마당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고 바로 이 타장마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신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고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만한 저주를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귀함으로 재물을 드림으로 그 이들을 종료시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귀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들이신 그 골고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안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원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숫자와 이런 규모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 것 끝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라 라는 그 마음 중심으로 주님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